이전 시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벗어나서 CSS라는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충분히 많은 걸 봤습니다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복귀해야죠 자바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자바스크립트, CSS, HTML을 잘 조화시켜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완성해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에서 제가 나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색깔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 바디라는 태그가 나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타일 속성이 생기면서 저렇게 CSS가 지정하는 것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CSS를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데이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인데요 쓱 보셔도 대충 뭔지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걸 지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서 예제를 완성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출발할게요 우선 저는 input type은 뭐죠? 버튼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value는 night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copy해서 하나 더 만들고 이거는 day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튼이 생겼죠 자 그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? 어떻게 하면 돼요? 이벤트가 필요하죠 뭐에 대한 이벤트? 클릭에 대한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이거 보시면 온 했을 때 나오는 수 엄청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온 클릭 음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면 되는데 길이가 길어지니까 전 여기서 엔터를 쳐서 줄 바꿈을 하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냐면 저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body 태그에 스타일 속성을 동적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또 상호작용에 의해서 넣으려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웹브라우저에게 이 body 태그를 선택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검색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음 자바스크립트에서 예 선택하고 싶은 거 셀렉트 뭐를 태그를 무엇으로 제가 이미 검색해놨다 이렇게 다 나오네요 바이 어 아이디가 아니라 CSS의 선택자를 이용해서 네 그러면 CSS 선택자는 크게 태그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가 있었거든요 네 CSS 셀렉터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고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음 자 여기에 있는 저는 MDN 파이어 그 파이어폭스에서 만든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document. querySelector 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셀렉터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셀렉터로는 . my class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잘 읽어보시면 . my class 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음 모든 태그 중에 클래스 명이 my class 인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에서 document.query query는 질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웹브라우저에게 질의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렉터 셀렉터 셀렉터는 CSS의 셀렉터라는 뜻이에요 괄호 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 body 태그죠 body 태그를 선택하는 CSS 셀렉터는 body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id 값을 주고 target이라고 이렇게 했다면 id가 target인 태그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될 거예요 저는 그냥 body 태그를 직접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 body 태그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로 넣을 수 있는가 를 이제 또 알아봐야 됩니다 또 검색해 볼까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태그라는 뜻이죠 그리고 style 정도로 검색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검색했을 때 여기 첫 번째 검색 결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document. 우리는 query 셀렉터인데 여기 있는 얘는 query 셀렉터 말고 query 셀렉터 대체제예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사용법만 좀 다르고 . sty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참고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style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.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body 태그에 style은 background color black 을 하고 싶거든요 뭘로? 자바스크립트 자 그러면 또 검색해 봅시다 자 자바스크립트 cs 자바스크립트 style 그리고 background color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검색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음 style.background color 라고 되어 있네요 css 에서는 background 다시 컬러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할 때는 어떤 나름의 이유로 인해서 background 에서 c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black 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리로드 했고요 그리고 검사를 열었고요 여기 있는 night 버튼을 클릭했을 때 body 태그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봅시다 하나 둘 셋 짜잔 신나죠? 예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면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포그라운드 컬러 텍스트 컬러를 바꿀 때는 그냥 컬러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화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얘를 클릭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가 텍스트 컬러가 흰색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야간 모드가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즉 사용자와 상호작용해서 HTML 또 CSS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동적으로 변경해서 보다 똑똑한 사용자와 마치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핵심적인 원리와 또 그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로써 주간모드, 야간모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완성해야죠 여기 있는 OnClick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카피해서 이 부분에다가 똑같이 붙여넣기 했고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포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하고 Night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Day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흰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으신가요? 좋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의 첫 번째 고지를 넘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우리가 짠 이 코드의 의미를 좀 음미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짠 코드를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테크닉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이 다음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